앞에는 모발이식 강수리는 두피문신 병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오늘은 케이스 리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케이스 리뷰는 저희가 이제 수술, 시술을 하셔서 어떻게 경과가 변하는지 보여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모발이식과 두피문신을 병합해서 시술하는 사례 환자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모발이식과 두피문신은 둘 다 아주 좋은 무기입니다 탈모를 치료하는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죠 모발이식은 모발을 갖고 와서 빈대를 채우는 것 두피문신은 두피를 좀 어둡게 만들면서 머리카락인 척하기 때문에 두피가 좀 덜 비쳐 보이는데 이런 무기로 쓰이고 있고요 보통 앞머리는 모발이식을 많이 하고요 왜냐면 앞머리 쪽은 두피문신으로는 바닥에만 있기 때문에 입체적인 부분이 안 보여지고 머리카락이 긴 분들은 마치 두피문신을 앞쪽에 깔아 놓으면 약간 면도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앞머리 쪽은 보통 모발이식으로 많이 하고요 정수리 쪽은 두피문신을 많이 합니다 물론 모발이식으로 다 채우는 게 제일 좋겠지만 모발이식을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수리 같은데 밀도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부분은 모발이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모발이식은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채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앞쪽 부분 눈에 띄는 부분은 모발이식으로 정수리 쪽에 밀도가 떨어지지 않거나 모발이식 양이 부족할 땐 두피문신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사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분인데 잘 보시면 앞쪽에 M자 탈모가 좀 있으시죠 이렇게 수술 전 디자인을 제가 했고요 모발이식으로 좀 이렇게 채워드렸습니다 앞쪽 모발을 채워드렸고요 이렇게 보면은 정수리는 모발 밀도가 이게 좀 허위게 보이긴 하는데 사실 모발 간격이 그렇게 아주 넓지는 않고 가늘어져서 비쳐 보이는 분들 이렇게 두피를 좀 어둡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머리카락이 생긴 것 같은 약간 작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수리 쪽은 두피문신으로 한 경우에 보시면 앞에는 모발이식 이렇게 앞에는 모발이식 하시고 정수리는 두피문신 병합법입니다 이런 병합법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요 모발이식만으로 아쉬운 분들 그리고 두피문신만으로 아쉬운 분들은 모발이식과 병합하기도 해요 그리고 같은 부위를 사실 하기도 합니다 이 사례는 아니지만 정수리의 모발이식을 특히 앞쪽 말고 정수리 쪽에 모발이식을 입기 실제로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사이사이 채우다 보니까 조금 모발 밀도를 많이 주기도 좀 어렵고 해서 이런게 모발이식을 하셨는데 약간 아쉽다 했을 때 두피문신을 보강을 하거나 반대로 두피문신을 먼저 했는데 약간 어리카락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 모발이식을 추가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모발이식 두피문신 병합법 사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사례들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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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